안녕하세요. 장윤식의 펀펀 통기타를 강의한 장윤식입니다. 이번 통기타 강제는 통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또 이미 좀 통기타를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통기타의 리듬들과 코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노래를 반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각 리듬 스트로크 리듬뿐만이 아니라 또 아르페이조까지 해서 기타 반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리듬과 아르페이조 반주 패턴 이런 것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래들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들 남년노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노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리듬과 코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응용곡을 가지고 또 한번 리듬들을 복습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1부에서는 여러 가지 리듬들 그리고 코드들을 배울 수 있고요. 2부에서는 계속 리듬과 나머지 리듬과 코드들을 배우고 마지막에 애착 명곡 부분에서 우리가 즐겨 불렀던 또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선정해서 그동안 배웠던 리듬과 코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든 교재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비락 출판사에서 만든 장인인식의 펌펀 통기타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인식의 펌펀 통기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기타의 다양한 리듬들을 배우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